걸그룹 뉴젠스 멤버 혜인이 컴백을 앞두고 부상을 당했다. 혜인은 연습도 중 발등에 통증이 생겨 병원에 내원해 정밀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미세골절이 발견됐다. 뉴젠스는 5월 24일 국내 컴백을 확정 6월 21일에는 더블 싱글을 발매하고 일본에서 정식 데뷔할 예정이다. 뉴젠스 소속사 어부원은 혜인은 연습도 중 발등에 통증이 생겨 병원에 내원하며 정밀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미세골절이 발견되었고 회복할 때까지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혜인은 당분간 스케줄을 중단하고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전했다. 한편 뉴젠스는 오는 5월 24일과 6월 21일 각각 한국과 일본에서 더블 싱글을 발매하고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